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리보소 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바라오니 기뻐하라. 너의 광령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광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직약에 그때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만하며 모든 덕이 있든지 모든 기립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다함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평강의 복을 기원할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조금 놀라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수요일 날 이엠 목사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게 돼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좀 인도하시면 어떻겠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한국말로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한국말로 설교를 한지는 정말 언제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정말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하여튼 어저께 밤에 밤도 잠도 잘 못 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것도 많은 시간을 주셔서 15분이라는 생각을 주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걱정도 되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두렵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으니 성도님들도 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의 본분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핵심 단어는 주 안에서입니다. 저희가 바울서신을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107번이나 씁니다. 주 안에서의 이 말은 바울서신의 아주 강력한 핵심이 될 수 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이 말은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기뻐하여야 합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때로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만 보고 기쁨을 찾는다면은 그 상황이 바뀌고 또 그 조건이 없어질다면은 우리의 기쁨도 함께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찾는다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쁨은 감사의 음물에서 길러올리는 샘물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감사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법칙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감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과 또 괴로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또 기쁨을 찾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가 끝날 때 집에 돌아가실 때에 감사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목사님 저는 감사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 하나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야마 기쁨이 또 그냥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또 성경의 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또 여기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항상 기쁨으로 살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염려는 삶의 그냥 하나의 일부님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모든 것을 염려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그 염려를 기도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기도와 강구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강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참 저희가 살 때에 의지할 수 있다는 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 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축복된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혼자 저의 아들인데 어렸을 때는 정말 몰랐는데 크면서 제가 참 어머님을 의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의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커서 의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참 어머님과 계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또 어머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데 그보다 더 좋으시고 또 그보다 더 훌륭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기 말씀에 의지하라고 하셨을 때 정말로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염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삶 속에 염려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우리 삶 속에서 기도와 또 광고 그리고 구할 것들을 대치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뜬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염려를 가지고 있는 염렬들을 기도와 광고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대치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로 기쁨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5절을 보는데 5절은 너의 광용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의 광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다. 아멘. 저희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관용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영어 성경에는 젠토 스피릿이라고 얘기 서 있는데 제가 관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관용이 과연 무엇일까? 젠토 스피릿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관용은 여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젠토 스피릿, 관용을 가질 때 여유를 가질 때에 참 모든 것이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이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급하게 살게 됩니다. 급함으로써 저희가 많은 것을 잃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하며 여유를 가지고 살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여유를 가질 때에 우리는 참 여유 있는 아주 기쁜 삶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고 또 햇빛,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저희 여러분과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다른 곳에 또 다른 상황에서 또 조건들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또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다면 그것이 항상 기쁘게 사는 삶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항상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염려를 대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관용하면서 사람을 달게 하고 살기를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기도할 때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기쁨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저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는 어떤 그런 템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